우리 인간이 존재할 수 있는 이유는 뭘까요? 각양각색의 답이 있겠지만 만일 화학자에게 이 질문을 한다면 대부분 이렇게 답할 겁니다. 인간이 존재하는 이유는 화학 결합이 있기 때문입니다. 원소 주기율표를 봅시다. 100개 남짓한 원소들이 있습니다. 이것만으로는 다양한 사물들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이들을 레고 블록처럼 서로 결합해서 새로운 것들은 만들어야 합니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인 거죠. 화학자들은 이처럼 원자끼리 결합해서 좀 더 복잡한 구조를 만드는 방식을 화학 결합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으로는 이온 결합과 공유 결합이 있습니다. 이온 결합은 하나의 원자는 전자를 주고 다른 원자는 전자를 받아 각각 음이온과 양이온이 생기면서 형성됩니다. 전자를 주는 쪽은 양이온, 받는 쪽은 음이온이 됩니다. 덩어리 전체가 음과 양이 되었으니 전자기력에 의해 서로 끌어당기게 되는 거죠. 공유 결합은 각자 가진 전자 중 제일 바깥에 있는 전자를 함께 공유함으로써 형성됩니다. 이온 결합이 전자를 주고받음으로써 생긴 유대관계라면 공유 결합은 전자를 공유함으로써 생긴 유대관계인 거죠. 사실 이러한 모든 결합은 에너지가 낮아지는 방향으로 이루어집니다.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듯이 에너지가 낮아지는 쪽으로 변화가 일어납니다. 열이 뜨거운 곳에서 차가운 곳으로 흐르는 것도 같은 원리죠. 이처럼 자연은 더 안정한 상태를 선호합니다. 먼저 이온 결합의 예로 소금의 경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주 먼 거리에 나트륨 원자 하나와 염소 원자 하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아주 멀리 있을 때는 서로의 존재를 거의 느끼지 않습니다. 가까워지기 시작하면서 전자기력에 의해 서로의 존재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원자가 어떻게 생긴지는 아시죠? 원자핵과 전자로 이루어져 있는데 원자핵의 크기에 비해 전자 또는 전자구름은 엄청 멀리까지 퍼져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아주 멀리에서 보면 원자핵의 양과 전자구름의 음이 서로 상세되어 중성원자로 느껴질 겁니다. 하지만 두 원자가 가까워지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원자핵과 상대편의 전자구름이 서로 반응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 거리가 대충 9.5 옹스트롬 정도라고 합니다. 소듐의 원자핵과 염소의 전자 염소의 원자핵과 소듐의 전자 중 어느 쪽 인력이 더 강할까요? 소듐은 원자번호 11번, 염소는 17번입니다. 각각 양성자를 11개, 17개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염소가 소듐의 전자를 당기는 힘이 클 겁니다. 그래서 두 원자의 거리가 대충 9.5 옹스트롬이 되는 순간 소듐 전자가 염소 원자 쪽으로 이동합니다. 근데 이것이 마치 작살을 쏘는 것처럼 빠르게 일어난다고 해서 작살 반응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전자가 이동하면 원래의 원자는 각각 Na 플러스와 Cl 마이너스 이온이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온들이 전자기력으로 서로 잡아당겨 만들어진 형태가 소금 결정인 거죠. 이를 에너지 차원에서 보겠습니다. 그림에서 X축이 두 원자 간 거리를 나타내고 Y축이 에너지를 나타냅니다. 파란색 선은 두 원자가 각각 중성 원자로 존재할 때 거리에 따른 에너지 변화를 나타낸 것입니다. 빨간색 선은 두 원자가 이온으로 존재할 때의 에너지 변화를 나타냅니다. 그림에서처럼 두 개의 원자가 서로 접근하다 보면 어느 순간 원자로 존재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보다 이온으로 존재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가 더 작아지는 순간이 옵니다. 이온으로 존재하는 게 더 안정적인 상태라는 거죠. 이 순간 방금 얘기한 작살 반응이 일어납니다. 소듐의 전자가 마치 작살처럼 슝 하고 염소 원자에 박히는 거죠. 이로써 전체 에너지가 안정화됩니다. 공유 결합은 수소 분자의 경우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수소는 어째서 하나씩 원자로 존재하지 않고 두 개가 결합한 분자 형태로 존재할까요? 방금 소듐 원자와 염소 원자가 비슷하게 수소 원자 두 개가 무한히 먼 위치에서 점점 가까이 다가간다고 생각해보겠습니다. 역시 방금처럼 대개 10옹스트롱 정도에서부터 서로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상호작용의 경우 중력은 아예 고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전자기력이 중력보다 말도 안 되게 크기 때문에 전자기력만 생각하면 됩니다. 10옹스트롱 정도의 거리에서 수소한 원자의 전자가 다른 원자의 원자핵을 느끼게 되고 그 반대의 경우도 작용해서 상당한 인력이 존재하게 됩니다. 물론 전자간의 반발력도 작용하겠지만 전체적으로는 인력이 우세합니다. 인력이 증가할 때는 서로 가까이 있는 게 안정적입니다. 살아가는 두 사람이 가족을 이루는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너무 가까워지면 원자핵 사이에 반발력이 우세하게 되어 밀쳐내는 힘이 커지게 됩니다. 그림에서처럼 에너지가 가장 낮아지는 상태에서 가장 안정한 수소 분자를 만들게 되는 거죠. 보다시피 화학 결합의 모든 것은 전자의 작용입니다. 카오스 강연 화학의 미스터리 1강의 강연자 김성근 교수는 이를 화학은 전자의 심리학이라고 표현합니다. 이번 짤깡을 해주실 고려대 황성필 교수는 이를 화학 반응의 히플레이스 전자라고 표현합니다. 화학자들은 분자를 만들고 새로운 물질을 합성하다 보니 머스트 헤브 아이템이 전자였습니다. 그래서 전자가 가장 중요한 토픽이 될 거고요. 화학 반응이 생기는 가장 핫 플레이스 혹은 히플레이스가 전자니까요. 전자에 대해서 오늘은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연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 연구도 여러분들이 보시는 패션이랑 비슷해서 어떨 때는 미래를 위해서 새로운 시도를 계속 해보는 경우가 있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복고풍으로 과거에 배웠던 것을 혹은 과거에 알고 있었던 것을 새로운 테크닉을 가지고 검증을 해보거나 새로운 시도를 해보는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 드릴 것은 복고풍인데요. 저희가 다 알고 있던 내용을 새로운 테크닉으로 어떻게 검증을 해보고 새로운 이야기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첫 만남 혹은 이런 가을날에 만났던 과거의 여러 가지 개념들이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저희가 과학을 배웠던, 구체적으로 과학을 배웠던 첫 번째 기억은 사춘기 중학교 과학 시간의 추억일 겁니다. 아마 왼쪽의 그림은 90년대의 중학교 과학 교과서고요. 오른쪽 그림은 2000년 초반의 과학 교과서라서 어쩌면 앉아계시는 분들이 한번 보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중학교 때 과학을 본격적으로 배우기 시작했는데요. 중학교에서 아마 주입식 과학화를 배웠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입시를 치러야 되니까 항상 교과서를 정답으로 보고 교과서 위주로 공부를 해서 정답이라는 방식으로 과학의 상식과 표준을 배우면서 쭉 자라오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지금 이게 많이 도움이 되실지 모르는 것처럼 삶은 교과서 밖입니다. 그렇죠? 저희가 이렇게 과학 시간에 배웠던 것들이 실제 생활에서도 잘 사용이 되는지 정말 맞는지는 좀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천만담은 항상 기억에 남는 법인데요. 여러분의 천만담, 정기화의 천만담은 아마 중학교 2학년 과학 교과서, 물상 교과서 혹은 과학 교과서였을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1991년에 중학교 2학년이었는데요. 제가 중학교 2학년으로 돌아가서 한번 노트를 써본다면 이렇게 써놨을 것 같습니다. 먼저 학교에서 배웠던 책을 보면 정책동 교수님께서 설명을 해주셨던 밀레의 갑자기 이름이 기억이 안 나지만 이분이 문질러서 정전기를 발생을 했고요. 이 정전기가 발생이 된 원인이 원자가 있고 원자 속에 있는 전자가 한 물질에서 다른 물질로 전자가 이동을 하면서 정전기가 생겼다라고 중학교 2학년 교과서에서 배우셨던 기억이 날 겁니다. 그래서 마찰전기는 전자로 생기는 거고요. 왜 이동하는지에 대해서는 시험에 어차피 안 나올 거니까 저희가 외울 필요가 없었습니다. 아마 중요한 건 대전열이라고 털, 가죽, 상하, 유리, 명주 이런 걸로 계속 문질렀을 때 어떤 쪽이 플러스인지 어떤 쪽이 마이너스인지만 잘 기억해두면 고등학교 입시나 대학교 때는 잘 안 나왔지만요. 고등학교 입시 때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믿고 쭉 살아왔었는데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복고풍 왜냐하면 사람이 살다가 보면 과거의 일을 이런 날씨가 좀 가을이고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은 날이면 과거의 것들이 생각이 나잖아요. 그래서 과거의 것들에 대해서 복고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물음을 구한다면요. 저희가 잘 배워왔던 화학에서 잘 배워왔던 원자액 주변에 전자가 돌고 있는데 그게 단순히 문지른다고 해서 전자를 뜯어질 정도로 약한 결합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게 되었고요. 의문을 저만 가진 것이 아니라 많은 트렌드 리더들 셀럽들이 물론 화학이나 과학에서는 빅가이라고 표현을 가져 빅가이들이 빅가이분들도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과학자들은 이런 의문이 생기면 모델을 세우게 되고요. 가설이라고 가죠. 가설을 세운 후에 가설의 검증을 통해서 본인의 가설이 맞는지를 이제 표현을 해주게 될 텐데요. 한 세 가지 정도의 가설이 있었습니다. 물론 여기 4번에 답이 없음도 적어 놓았지만 수능을 보셨던 분이라면 답이 없음은 대부분 답이 아닌 걸 아실 겁니다. 그래서 1번 아니면 2번 아니면 3번인데요.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모델인 경우에는 전자계급론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전자계급론은 저희가 인터넷에서 많이 볼 수 있는 흑수저론이랑 비슷한데요. 원자 속에 있는 전자가 원자의 성질 때문에 똑같은 전자지만 어떤 놈은 처음에 있던 원자가 워낙 안정적이라서 매우 매우 좋은 환경에서 살고 있고요. 반대편에 있는 다른 원자는 환경이 안 좋아서 정말 힘들게 살고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 있던 전자 같이 있던 전자들 중에서 여기 있던 전자들은 당연히 살기 좋은 놈으로 이동을 할 테니 더 나은 환경으로 이동을 할 테니까 전자가 이동을 하는 거다. 마치 중학교 교과서와 같은 내용을 관찰을 할 수 있을 거다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일함수 혹은 오비탈 때문에 저런 현상이 생기게 되겠죠. 저게 첫 번째 가설이었고요. 두 번째 가설 같은 경우에는 이온이 원래부터 존재를 했다. 그래서 우리 물속에 있는 NaCl처럼 Na플러스랑 Cl마이너스처럼 이온이 표면에 존재를 하다가 그걸 붙였다가 떼게 되면 그 이온이 끊어지면서 이온이 끊어지면서 저희도 사람이 이온하게 되면 굉장히 감정의 꼴이 많아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플러스랑 마이너스가 같이 있어서 뜯어내려면 굉장히 힘들겠지만 뜯어내기만 하면 꽤 많은 전화량이 생기면서 정전기가 생긴다라는 이온이 이온한다는 학설이 하나가 있었고요. 나머지 마지막으로는 화학자들은 생각보다 썩 좋아하지는 않지만 왜냐하면 공유결합이라는 게 굉장히 강해서 잘 끊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일부 사람들은 이런 공유결합들이 끊어지면서 전자나 혹은 라디컬이라고 부르는 것들이 생기게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유결합이 끊어질 리가 없다라는 게 저희들의 생각이었는데요. 모든 세상 만사가 그렇듯이 세상에 영원한 건 없잖아요. 최근 연구 추세에 따르면 공유결합도 끊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그룹과 또 다른 연구진들이 다양한 실험들을 해보았는데요. 그 세 가지 모델 중에서 가장 아닐 거라고 생각을 했던 공유결합이 파경되는 것들. 우리가 결혼을 잘 캐서 원자 두 개가 전자 칵칵칵 전자 칵칵 한 개씩을 골고루 안정적으로 내보내서 화학결합을 만들어서 안정된 본드들을 만들었는데 그 결합들이 끊어질 수 있다라는 결과를 얻었었고요. 그래서 이런 화학결합이 끊어지면서 정전기도 생기고 또 다른 화학물질도 생기게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드리면요. 이 공유결합 같은 경우에 전자 두 개가 원자 핵 두 개 사이에 존재하게 되는데요. 곡을 끊어지게 되면 사람도 이혼을 할 때 두 가지 경우일 수가 있죠. 첫 번째는 반반씩 책임이 있을 때는 전자 한 개씩을 따로따로 그래서 한 개씩 한 개씩 반반씩 재산 분할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어느 한쪽이 완전히 잘못한 경우에는 재산을 딴 사람한테 다 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공유결합도 전자 하나를 통째로 다른 화학그룹에다가 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라디컬이라고 부르는 것들이 관찰이 될 거고요. 오른쪽 것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랑 마이너스 전화가 생기게 되어서 우리가 배웠던 저희가 배웠던 정전기 현상이 생긴다라는 걸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학교 때 이맘때쯤에 전자가 이동을 해서 정전기가 발생을 한다라고 배웠지만 실제로 폴리머나 고분자 같은 경우에는 실험을 해보면 이런 라디컬 형성과 이혼 형성이 동시에 진행이 된다라는 게 최근에 알려진 추세고요. 그래서 복고풍으로 다시 돌아가 봤더니 우리가 알고 있던 게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전기 현상을 발견했는데요. 저희가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전기화학이랑 무슨 상관이 있을까라는 게 의문인데요. 전기화학 같은 경우에는 정재통 교수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셨듯이 외부에서 전기 회로를 통해서 전자를 주거나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고민을 해볼 만한 것들은 우리 이런 계절에 가을이나 겨울 계절에 머리를 빗다 보면 정전기가 많이 생기는데요. 이 전압 볼트가 수천 볼트에서 수백 볼트입니다. 그러면 머리를 막 문지른 다음에 용액에 담그면 화학 반응을 할까요? 물론 이건 중학교 교과서에서 배우지는 않았었습니다만 막 문지른 다음에 용액에 담그면 화학 반응을 할까라는 순수한 호기심이 생기는 게 저의 연구 동기였었고요. 두 번째 다른 분들은 또 어떤 동기를 가지고 이런 연구를 수행했냐 하면 태양 에너지로부터 설탕 같은 것들을 만드는 에너지 변화도 굉장히 훌륭한 주제지만 우리가 생각보다 잃어버리는 에너지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매일 걸으시면서 생기는 충격량이라든지 다양한 종류의 에너지들이 존재하는데요. 이런 에너지를 화학적인 에너지로 바꾼다든지 H2O2나 혹은 다른 화학적인 에너지로 바꾼다든지 혹은 이런 발전기를 만들어서 움직이는 것만으로 어떤 충전을 한다든지 에너지를 만드는 에너지 하비스팅 중에서도 기계적인 힘을 화학적인 것들로 바꾸는 것들에 대한 관심사가 있었습니다. 마치 우리 통신사에서 여러 가지 포인트를 모으면 보너스를 주는 것처럼 우리가 매일 하는 것들로 화학물질을 사는 거죠. 그러면 티클모아 태산이라고 꽤 많은 에너지를 모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실험을 해보았더니요. 이런 정전기를 만든 후에 용액에다가 담궈보았더니 정전기도 화학 반응을 할 수가 있고 라디컬도 화학 반응을 할 수가 있었는데 여러 가지 실험 결과를 수행해 보았더니 정전기는 안 되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좀 더 쉽게 표현을 하자면 정전기는 수천 볼트로 공기 중에서는 굉장히 높은 볼티지를 가지고 있어서 화학 반응을 할 것처럼 보이고 머리가 굉장히 좋은 우리 집 아이 저희 집에는 공부 못하지 않습니다만 아직 초등학교 1학년이거든요. 그래서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가 아직 없는데요. 어쨌든 고전압 상태이지만 주변 친구, 솔벤트, 물 교전률이 너무 커서 화학 반응이 생기는 원동력이 될 수가 없습니다. 반면에 라디컬 같은 경우에는 홀전자가 있어서요. 환원 반응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표정이 보시면 도대체 저 양반은 무슨 얘기를 하려고 가는 거냐라는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의 일상 매일매일에서 이런 현상을 관찰하실 수가 있습니다. 2015년에 이제 화학 저널에 난 결과인데요. 저희가 매일 쓰는 테이프, 청테이프도 좋고 쓰리 땡 테이프도 좋고 다양한 접착 테이프가 있을 텐데요. 접착 테이프를 표면에 바른 후에 일정한 속도로 잡아당기면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를 드렸던 것처럼 화학 결합이 끊어지면서 이온도 형성이 되고 라디컬도 형성이 됩니다. 그러면 이 테이프를 용액에다 담그면 메탈 나노 파리클이라고 해서 아마 한 3주 정도 후에 보이는 이런 나노 입자도 만들 수가 있고요. 그 밖에도 H2O2 같은 다양한 화학 물질을 만들 수 있다라는 것들을 파악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일 쓰는 테이프 이렇게 발랐다가 떼는 것들 속에서도 라디컬도 형성되고 정전기도 형성이 되고 그게 어떤 화학 반응을 할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고요. 이건 좀 농담처럼 만들었는데요. 우리나라에 흔히 퍼져 있는 괴담 도시 괴담 중에 하나로 선풍기 괴담이 있잖아요. 선풍기를 밀폐된 공간 속에 넣고 틀어놓고 자면 죽는다라는 선풍기 괴담이 있는데 제가 배웠던 제가 어머니께 배웠던 옛날 선풍기 괴담은 질식을 해서 죽는다라는 거였는데요. 최근에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온 최신판 선풍기 괴담 같은 경우에는 산소 분자가 선풍기 날개에 부딪혀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산소 분자 두 개가 끊어지면서 라디컬이 형성되거나 혹은 정전기가 형성이 되어서 사람이 죽는다라는 게 아마 최신판일 겁니다. 실제로는 이렇게 사람이 죽지 않고요. 이 산소 분자가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그림을 제가 넣었던 이유는요. 전기화학도 그렇고 일반적인 화학도 그렇고 일반적인 경우에는 전압을 가하거나 끓이거나 하면서 화학 반응을 많이 일으키게 되는데요. 요즘에 또 화학계 중에서 또 일부 트렌드라고 생각할 만한 게 기계적인 힘을 이용을 해서 화학 결합을 끊고 붙이는 미케노 케미스트리라는 것들에 대한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화학도 그렇고 다른 화학도 그렇고 이런 미케니컬한 것들도 화학적인 세계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걸 이야기를 드리려고 이 그림을 넣었습니다. 네. 그래서 다재다능한 전기화학을 소개를 해드려야 되는데 제 오늘 소개는 좀 복고풍으로 정전기와 전기화학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고요. 그 밖에도 다양한 분야들이 있으니까 토론 시간에 좀 잘 이야기가 되어서 많은 지식을 여러분에게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맹자의 말씀을 이야기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는 조금 전에 설명드렸듯이 많은 빈 공간이 있는 연구실에서 많은 생각을 가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넓게 배우고 깊이 공부를 해서 오늘 같은 시간에 간략하게 설명을 하기를 노력을 해왔는데요. 조금 지루하셨을지 모르겠지만 가능하면 간략하게 설명을 드린 거니까 좀 잘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강연 참 잘 들으셨죠? 역시 강연을 들어보니까 케미스트리 그러니까 화학이 케미스트리잖아요. 케미스트리에는 사실 뭐 화학이라는 뜻도 있지만 인연 또는 염분이라는 뜻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 뭐 이혼도 갑자기 나오고 파탄도 나오고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서 굉장히 재밌게 강연을 들었습니다. 자다가도 그런 거 생각하면 또 눈이 확 뜨이고 그러는 게 있어요. 그래서 재밌게 강연을 그때는 재산 분할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아 재산 분할이 제일 아 그거는 조금 놓친 것 같은데 재산 분할도 역시 중요합니다. 예 그리고 사실 이번에 정전기 얘기가 두 분 강연에서 나왔어요. 그런데 사실 이 정전기가 옛날에는 역사적으로만 또는 경험적으로만 나온 얘기인데 이 정전기로부터 전기화하기 발전하기까지 우연한 관찰이 심오한 과학의 세계를 열어준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다시 노벨상으로 얘기를 다시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지난주에 얘기가 나왔어야 되는데 다 얘기를 못해서 이번 주에 다시 나오는 거나 마찬가지고 다음 주인가 저희 카우스 재단에서도 노벨상 강연이 있기 때문에요. 그것 때문에라도 저희가 노벨상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은데요. 기초과학 저희가 하는 화학 분야나 물리 분야 그런 기초과학에서만 노벨상이 나오는 것이 과연 맞느냐 아니면 응용 분야로 많이 진척돼서 노벨상이 나오는 것이 맞느냐 그런 거에 대한 얘기를 한번 나눠보고 싶은데요. 황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제가 오기 전에 안개만태라는 저널에서 에디터가 2011년에 쓴 글을 봤었는데요. 최근 노벨화학상의 추세가 순수화학 계통보다는 생물이나 몰레큘러 바이올로지? 분자 생물학 쪽이 더 많아지고 있다. 그래서 오히려 순수화학으로 노벨상을 받는 비율이 적어서 젊은 화학자들한테 영감을 주거나 혹은 원동력이 되는데 부족함이 있어서 좀 아쉽다. 그런 얘기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백의 미가 거의 없으실 것 같이 보이는 연구실에서 일하고 계시는 정택동 교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저희도 여백 많습니다. 저는 황 교수님의 의견이 아니고 안개반 때 학술지 편집장의 의견인데 거기 의견이 조금 저는 좀 다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최근 들어서 노벨상이나 화학상이 이게 도대체 생리의학상인지 화학상인지 알 수 없는 곳에 많이 수요가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저는 좀 의견이 조금 다릅니다. 저는 당연하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는 입장이고요. 왜 그런가 하면 제 개인적으로는 화학이라는 곳의 영역을 매우 좁게 보면 이 분자를 매우 작은 분자를 기준으로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물론 작은 분자라 해도 여전히 굉장히 자유도로 보면 복잡하기 때문에 완전히 우리가 알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실제로 그 분자의 변환을 알고 그 분자를 이용하는 데 있어서는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더 복잡한 분자로 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생체에 들어있는 분자들은 이미 오랜 세월의 진화를 통해서 지구상에서 매우 복잡한 기능을 수행하도록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이 어떻게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고 어떻게 해서 변화가 되고 있고 왜 이런 기능을 하는지 하는 것들이 저는 생물학에 꼭 관심사냐 그건 아니다. 아주 작은 분자에서 출발한 화학이 결국은 풀어야 될 문제이고 그쯤 되면 사실 생물이나 화학이나 이거 구분한다는 게 20세기식, 1900년에 시작됐나요? 1901년에 시작되나요? 노벨의 상. 그 20세기식 구분이고 자연에 대해서 인간이 모르는 것을 새로 알아내야 되겠고 그 아는 것이 매우 큰 의미를 가진 곳에 상을 준다면 저는 뭐 그런 바이오멀리클, 생금자 이런 데에서도 확산을 주는 게 저는 뭐 이렇게 아주 이상한 흐름은 아니지 않나 개인적인 생각이었습니다. 잠시 후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